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부하면 또 대한민국 국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색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식 공부, 요즘 말로 하자면 K공부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50 이후 시작하는 공부는 그 이전에 했던 공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긴 호흡으로 하는 공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히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인터넷에서 한 5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공부와 관련해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자격증 공부에 꽂히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누구나 하는 별 소용도 없을 듯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2021년에는 소방설비기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렇게 다섯 종목의 실기시험을 모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시죠. 퇴직 이유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직장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자제력이 없다면 퇴근 후 책상 앞에 앉기조차 힘듭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동료들과의 한잔, TV 드라마 등 많은 유혹들을 참아내야 가능한 일이죠. 이분도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태한 정신과 생활습관을 반성하며 해이해진 정신상태를 다잡고 학습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하게 합격하겠다는 작년에 자신이 쓴 글도 보여주었는데 가히 1류대를 목표로 하는 고3 수험생의 각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반응에 기술사 자격 지득도 고려 중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지만 기술사 자격증은 해당 업무의 실무 경험이 오래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최상위 자격증으로 실무 경험이 없다면 따기도 불가능하지만 설사 땄다 해도 써먹을 수도 없는 자격증이 되고 만다는 조언과 함께 진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자격증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버리라. 60세 이상만 돼도 나이 많아서 채용하지 않는 데가 많다. 더구나 실무 경험도 없는 자격증은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따끔한 현실 충고에 이분은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자격증이 하나만 있는 사람보다는 두 개 세 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뽑지 않을까 하는 내피셜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퇴직 이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적성도 고려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증들이 지금 하는 일과 연계성도 전혀 없고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리고 자격증을 딴 이후 어떻게 활용해서 다음 직업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현실도 알아보지 않고 남보다 하나라도 더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계속 자격증 수를 늘려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격증 공부로 달래고 위안을 삼는 것이고 이분이 알고 있는 공부란 이렇게 점수 매겨지고 남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고 자신이 얻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인 겁니다. 저는 한참 뒤 이분이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서랍을 열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자격증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박학다식하고 전문 지식도 많지. 이걸 지적 허영심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의 성실한 자세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폄하요. 되레 존경심이 우러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방향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맥률은 낮은 나라지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해력이 떨어져서 실질 문맥률은 세계 최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매달 점수의 얽매인 호흡이 얕은 공부만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립니다. 공부 얘기만 나오면 조건반사적으로 좋은 점수 못 받았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던 선생들의 얼굴부터 떠오르기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책을 멀리하게 된 것은 이런 호흡이 얕은 공부를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얕은 공부는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월말고사, 학기말고사를 위한 공부, 토익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대표적인 호흡이 얕은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 진학, 취업,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매진하는 공부가 호흡이 얕은 공부고 호흡이 가쁜 공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책상 물림으로 살아왔음에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초조함은 더욱 커져가죠. 숨이 가쁠 때일수록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는 깊은 호흡을 해야 하는데 더 가쁜 짧은 호흡을 하니까 계속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은퇴 이후가 불안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격증을 하나 따고 나서도 그 불안은 좀 채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증, 또 다른 자격증을 계속 따는 거죠. 세상 여기저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는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한 만큼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분야에 능통하다는 것은 좀 바꿔 말하자면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전문가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만 빠져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하고 높은 성취를 이룩해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인생 문제에 한순간 허물어지거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주제에서는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경박하고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가치관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바보죠. 50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려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답, 똑같은 감성과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살아서도 죽은 거죠. 그래서 50 이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란 문학, 철학, 사학, 물리학, 수학, 음악, 미술 등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학문을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의 수준과 목표는 각자 자유롭게 정해도 되고 그저 교양을 쌓는 정도의 공부여도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체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고 남이 하는 얘기, 남이 쓴 글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호흡이 짧은 공부는 성과를 빠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비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즉시 즉시 받기 어렵습니다. 뭐 점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성과를 빨리 얻어 확인하는 습관과 조급함을 놓아버릴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안에 내공이 쌓여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붙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우리 내면에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지식과 세계관을 익히게 되는 거니까 나의 내면에 그 학자의 나무가 옮겨 심어지는 거라 하겠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한 분야만 깊게 파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한 수종만 심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나무 종류를 심게 되는 것이고 내면에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튼튼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멋진 숲을 갖게 될 겁니다. 내면에 다양한 나무가 자라는 숲을 가진 사람은 다른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어제저녁 네이버 카페 실버드레 전성시대에 60대 남성 회원분이 첼로 연주하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왜 많은 악기 중에 첼로를 선택했냐면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는 화려하게 연주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를 땅처럼 푸근하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주장이 센 편이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인생 후반전은 남을 바쳐주는 버팀목 같은 삶을 선택하신 걸 겁니다. 인생이 긴 호흡을 하는 공부가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룬 숲을 마음에 지니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사이토 다카시가 쓴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